아 예전부터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런가요? 아니면 새로운 색깔이 좋나요? 아 제가 이제 또 화이트복이 블루밍인 만큼 최근에는 블루로 갈아탔습니다. 아 갈아타셨어요? 새해가 밝았는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장소도 좋고 어떤 목표도 좋습니다. 아 가고 싶은 곳.. 가고 싶은 곳.. 가고 싶은 곳이랑 장소도 좋고 목표도 좋고 새해가 가장 가고 싶은 곳.. 누가 원래는 쉽다 얘기 잘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 패스! 네 가고 싶은 곳.. 가고 싶은 곳..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. 어디요? 비밀입니다. 아 네 비밀이에요. 갔다 온 다음에 그러면.. 알겠습니다. 갔다 왔다고 얘기하겠습니다. 최근 SNS에 영화 결혼 유형을 추천해주셨던데 혹시 또 다른 최근에 본 책이나 영화 알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? 아 최근에 본 작품에 영화 중에 조합병계.. 그랬죠? 이런 게 원래 지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. 응..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. 그.. 창문 너마 도망치에.. 도인! 도인이라고.. 책을 읽었는데.. 그 책이 아주 쉽게.. 두껍지만.. 되게 두꺼워요. 두껍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약간.. 그리고 오늘 책이.. 영화도 보고 책도 봤는데.. 책이 정말.. 압도적으로 생겼다. 창문을 너마 도망친 엑셀의.. 네.. 그.. 추천합니다. 네.. 네.. 뭘.. 뭘.. 아 이거 어플이.. 안녕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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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~~ 아.. 네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~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~ 볼륨 가슴 여러분~~ 볼륨 가슴 여러분~~ 볼륨을..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~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~ 감사합니다.